위안, 특별한 처방약, 비상약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따 진행하면서 한 번 아 그래요? 약을 하나 특별히 드려볼게요 제가 이 약 제약 많이 먹어서 약이 잘 안 듣는 거예요 듣는지 안 듣는지 한 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망상이에요, 오른쪽을 막 오른쪽을 왜 조금 구분해요 귀여우세요 너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아니 16살에 출마하셨잖아요 16살이면 지금 저... 중3이죠 중3 너무 어린, 정말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거 아닙니까? 무슨 씨름이 그렇게 많으셨습니까? 그러니까요 보통 씨름이 많아야 출가를 한다 생각하는데 출가 동기는 그렇게 씨름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? 어... 또 16살이 어른들은 어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16살은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죠, 그렇죠 아무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... 괴태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데미안, 레미제라블 이런 거 한참 읽을 때잖아요 이제 입문서적들 그때 우연히 시타르타라고 하는 헬만헤세의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제 나이에 사실 읽기에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 아버지 시타르타가 사공 스승에게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한 걸 질문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 스승이 그래요 네가 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흘러가는 강물에게 물어라 그러면 강물은 웃을 것이다 이야... 근데 그 대목이 저한테 그냥 확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지금 이것이 답이야라고 결정을 내렸다 해도 그 답이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인생에 궁금한 게 있다면 이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관심을 갖다가 종로 쪽에 가면 옛날에 헌책방이 많았어요 헌책방을 가서 뒤적뒤적 하는데 뭐 교복 입고 단발머리에 있는 학생이 좀 읽게 생기지도 않은 어려운 책을 뒤적뒤적 하려고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한 건데 그 옆에 어느 분이 이렇게 보더니 학생 그런 책에 관심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인천의 용화사에 무건스님이라는 분이 참 계시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교복 입고 단발머리에 가방 들고 인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지금이야 인천을 쉽게 가지만 그때는 아주 멀잖아요 그래서 물어물어서 하여간 찾아갔어요 그 스님께서 너 어떻게 왔느냐 제가 뭐 답답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뭐가 답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뭔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그렇게 재미없는데 그 말씀은 계속 들어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후에 알게 됐지만 불교계의 아주 큰 스님이신 송담 큰 스님이셨더라고요 네? 송담 큰 스님 송담 큰 스님 송담 큰 스님 그럼 그 송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결정하신 겁니까? 그렇죠 아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아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야 그런데 실제 스님은 저를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을 송담 스님 그런데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이나 그런데 그 실행을 옮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것도 16살에 어릴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4살인지 5살인지 엄마가 시장을 데리고 갔다는데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요? 이제 한참 만에 애를 찾았는데 얘가 목 탁 치면서 탁 밟아가는 스님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더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뭐가 하여튼 되려고 그런 게 있었는지 운명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? 네 저는 사실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기대 앉아서 의지하고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리거나 비를 맞고 있으면 거기 완전 꽂혀가지고 그것만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쪽은 쳐다보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쳐다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나무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러므로